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가 고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어야 모두 김건희 특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절박한 건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특검법을 발휘한다면 언젠가는 뚫린다는 절망이 그들을 휘감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4명의 이탈표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인데요.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대한 최재형 목사의 소외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특검이 시작되면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로 김건희 불법을 폭로한다는 각오인데요. 이게 결사적으로 특검을 막는 이유일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어떤 증거를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김건희한테도 있을 테니까요.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다시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시기는 국정감사 이유가 되겠죠.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감사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의욕이 쏟아질 것이고 공천개입 육성도 전국에 생존게 될 겁니다. 다음번 표결 때는 국힘 반란표가 더 나올 것이 확실한 대목입니다. 올해 안에 윤석열 정권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막장으로 가자 국힘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김건희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은 한 번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했고 한동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항상 국민 눈높이입니다. 국민 눈높이는 특검인데 말이죠. 더 이상 김건희 문제로 당이 끌려다닐 수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사과는 첫걸음일 뿐 한 발 더 나아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건희를 선제적으로 사법 처리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특검 공세 논리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국김까지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이지만 대통령실이 사과나 다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도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국민이 원하는 건 특검이지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 탄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탄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진영 소속 학생들이 특검법 거부권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서 내에서도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요. 일부 대학생들이 손이 몸 뒤로 묶여 있었는데 케이블 타이로 결박됐다고 합니다. 경찰서 내부로 학생들을 옮길 때도 사지를 들어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젠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 케틀막에 이어 사틀막까지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케이블 타이로 묶다니요. 동물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3세계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심각한 인권유린입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이 어느새 여기까지 간 건데요. 이런 정권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국감의 증인 출석이 예고된 사람들이 줄줄이 잠적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적 공사에 관여한 업체 대표들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21g 대표 김태영 씨가 이미 잠적해서 출석 요구서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원담 종합건설의 황윤보 대표는 해외 연수 일정이 불출석 사유라고 하는데 태국 치앙마이에 간다고 합니다. DYD 일주인 대표는 출석 요구서를 유치 송달로 보냈죠. 모두가 세금 해먹을 때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 대한 진상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김건이와 주변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건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도 해외로 출국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냈다고 합니다. 장용금 전 숙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가 차례로 해외로 출국했고 장 전 총장의 경우 학교 측도 출국을 모르고 있을 만큼 몰래 도망쳤습니다. 김건이 논문 의조와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건강상 유양이 필요하고 가정사가 있다며 출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국감에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갈 줄 하나 봅니다. 하지만 해명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증인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난타당하게 되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들은 향후 특검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윤석열 탄핵을 예감했는지 요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김건이 주가 조작 수사 정보가 슬슬 흘러나오더니 이젠 사표를 낸 검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간 퇴직자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인데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부심이 줄고 자괴감이 들었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탈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 콕 짚어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형 인지수사 사건 쏠림 현상이 검사 수급 문제를 부채질하고 이게 다시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한 지방청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명단이 그렇게 긴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주요 사건 파견 규모가 줄지 않아 생기는 부담이 계속 크다고 말한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일개 검찰청 규모가 달라붙으니 말 다했죠. 지금 검찰 조직은 유례없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한 단면이 아닌가 합니다. 검찰마저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은 끝납니다. 거기에다 유난 갈등이 폭발 직전입니다. 지지율은 10%대를 위협하고 있고 TK와 PK도 이제 기다릴 만한 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용사는 이제 내일은 또 무슨 의혹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는 신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을 쾌멸시키고 말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간장ар과 관련 가정장에서urgence입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